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서 가보자고 와 아 숨냄새 좋다 개굴 에이고 이렇게 좋은 살림에 왜 놀이시설을 짓겠다는 건지 우와 놀이시설이요? 단아 좋아할 일이 아니야 놀이시설을 짓는다고 살림을 막 파괴할 거고 살림이 파괴되면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진다고 네? 지구온난화요?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보내줘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해로운 가스들이 요렇게 자꾸 쌓여서 지구에서 내보내야 할 열을 못 나가게 막아버렸어 그럼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가 심해진다고 아하 그렇구나 다행히도 울창한 살림이 해로운 가스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내보내주는데 이 고마운 살림을 파괴하면 안 되지 한 번 파괴된 살림을 다시 예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건 정말 힘들어 개굴 개굴 이게 뭐야 개굴 단아 너 또한 살림을 파괴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네? 제가요? 에이 설마요? 돈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으악 개굴 아휴 큰일 날 뻔했네 대체 그 무시무시한 나무는 뭐죠? 개굴 개굴 어? 어? 우와 합자왕국에도 울창한 살림이 있네 살림 산산 산산 수풀림 산과 숲 살림 살림 어? 멈춰! 왜 살림을 파괴하는 거야? 네 네가 엄청나게 써대는 화장지 같은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2초마다 축구장만한 넓이의 숲이 사라지는 거야 어? 으아 더워 갑자기 왜 이러지? 살림을 파괴하면 온난화가 심해진다구 온난화 따뜻할 온 따뜻할 난낼화 날씨가 따뜻하게 됨 온난화 온난화가 심해지면 너희도 살 수 없어 온난화 안돼 나 온난화 싫어 그럼 어서 파괴한 살림을 복구해 그럼 어서 파괴한 살림을 복구해 복구 되돌릴 복 옛 구 예전으로 되돌림 복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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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 왕자님 아까 그 큰 나무요 저한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 화장지를 많이 쓰는 습관처럼 무심코 한 행동이 살림을 파괴하고 온난화까지 심하게 할 수 있소 아 온난화 무서워요 됐고 어서 돌아가서 살림을 복구합시다 아 살림을 파괴하는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아 여기 왜 이래요 어 나무가 쓰러졌어 어 어 산에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려 아 저 살림을 파괴한 것이 바로 몰라왕 하하하 이건 다 마을 사람들이 원한 거야 놀이시설을 만들면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돈도 많이 벌게 될 거라고 했더니 나무도 막 뺄 수 있게 허락해줬다구 나무도 막 뺄 수 있게 허락해줬다구 이제 더 이상은 안돼 하나 세상을 구한다 온난화는 몰라왕에게 온난화 따뜻할 온 따뜻할 난 들화 온난화 아 더워 이거 좀 치워 완전 찜통이야 살림을 파괴하면 온난화가 더 심해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워질 것이다 그건 안돼 동사정지 산아 도와줘 복구 되돌릴복 옛구 복구 우와 산이 다시 복구됐어 단아 정말 고맙구나 단아 왜 내 주변은 아직 복구가 안 되는 거야 아 한 번 시작된 온난화는 복구가 힘들거든 뭐 그럼 난 어떡해 도와줘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살림을 파괴해선 안 된다 몰라왕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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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와 모른다고 아니 아니 알았어 그렇다면 이번만은 구해주지 살림 산산 수풀림 살림 와우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럼 다시 공사 시작 뭐라고 속았지롱 몰라왕 몰라왕 정말 혼 좀 나봐야겠군 밀림 빽빽할 밀 숲풀림 밀림 아하 빽빽한 숲 밀림 살려줘 으아 으아 살림을 파괴하는 몰라왕 혼 좀 나봐 으아 으아 몰라왕 살려 다나의 일기 살림을 파괴하면 복구도 힘들고 지구온난화도 빨라진다 나무가 많은 밀림을 지켜서 온난화를 막고 빨리 왕자님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utto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